해산 방직 수식회사 해산 방직 수식회사 해산 방직 수식회사에서는 북산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 밑에 4월 12일, 13일 양일간에 걸쳐서 시내 고미파에서 제2회 해산 회전소를 열었습니다. 백문이 부려의 의견이라 실적으로 양쪽으로 자랑할만한 태창 나일론의 한복, 원피스, 투피, 칵텔드레스, 중국복, 웨이딩드레스 등 가지가지의 제품은 우리나라 섬유공업계의 비약적인 발전상과 국산품의 우수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본란서의 여류 바이올리스트 보평양의 독주회가 3월 5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이날밤 독주회는 신기와 같은 보평양의 연주가 다 안에는 감미롭고도 정열적인 초원으로 청객들을 2시간에 걸쳐서 소훈음악을 듣는 감격에 사로잡혀 당내는 황홀경을 이루고 열광적인 박수갈퇴를 보내게 했습니다. 4월 13일 시공관에서는 국제영화 뉴스가 주체로 한국에서 상영된 영화 전단에 걸친 12부문 중 7부문에 대한 시상식이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고행되었습니다. 그 내 이 시상식 제도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생긴 것으로써 한국 영화의 발전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행하는 행사이며 이날 감독 한영머씨, 배우 최무령씨, 배우 김진희양, 배우 주중렬씨, 감독 유현목씨, 배우 김동원씨, 배우 포캐숙 여사 등 제 시에게 각각 수여를 했습니다. 이곳 파리에는 새로운 자동식 로봇 수학단이 생겼습니다. 이 세 개의 로버트는 전 나치스 포로 수용소의 포로였던 두 사람이 5년이나 걸려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전 세계 음악가들에게 일대의 보금인 동시에 또한 경종이 아닐 수 없는 이 로버트 악단의 취재는 자동음악의 새로운 분야를 획득할 것입니다. 이 세 개의 로버트 악단의 취재는 미시간 조립대학교에서는 전미대학 교육협회 대체로 제16회 기계체조 선수권대회가 열렸습니다. 여러가지 경기 종목 중에서도 특히 줄타기는 많은 기술과 근육의 힘을 필요하는 운동입니다. 로삼젤스의 선수권 보유자인 카빈 세미스는 이번에도 계속해서 우승의 영역을 차지했습니다. 텀블링에서는 오하이오의 본 하퍼 선수가 좋은 요기를 보여주어서 심판관에 눈을 뚫었습니다. 철봉에서는 이리노이즈의 바비 크로스필드가 출전해서 재우승함으로써 이리노이즈팀은 많은 점수를 얻게 되어서 미시간팀의 호적수로서 맞서게 되었습니다. 4월 13일 개의 전시회가 서울대학교 수의대 교정에서 한국축전협회 주체로 개최되었습니다. 매년 봄마다 있는 이 전시회는 특히 무술련 개해를 맞이해서 한층 의의깊게 다채로운 행사를 거행했는데 출품견덕은 사역견 세파트 코리, 엽견 코인카 세타, 애완견 키와와 와이아 헤어드 폭스테리아 등의 10여 동에 달했습니다. 4월 13일 장춘단에 있는 육군체육관에서는 대한국악원 주체로 열린 시민의 밤 첫날 공연이 매우 싸늘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2만여 명의 남녀시민들의 열광적인 환영과 박수 속에 개막되었습니다. 고성기아 합주로 시작되어 각종 무용과 미녀, 또한 멋들어진 만남과 노래 등은 유서깊은 이곳 장춘단의 저녁노을과 함께 십서가 피곤한 시민들의 심신을 한결 부드럽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공고실에서는 이와 같은 시민의 밤을 서울에서는 매주 6건 이상, 지방의 도청 소재지에서는 매주 1건 이상 마련하도록 각 단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